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릴게요. 서울전화 21282612번입니다. 서울전화 21282612번으로 전화도 괜찮고요. 문자메시지로도 궁금한 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 부동산으로 가봐야 되겠죠. 두 번째 부동산입니다. 어떤 부동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재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두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5대 주택입니다. 재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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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동작구 일대에 돌아보겠습니다. 상도동으로 가볼텐데 여기는 7호선 아주 뭐 초역세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세대 주택으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어떤 곳인지 일단은 개요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동작구는 강남하고 이렇게 맞붙어 있습니다. 7호선을 이용하면 강남을 향하고 있는데 향후에 강남권도 지금 흡사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고속터미널에서 숭실대까지는 내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숭실대역에서 도보로 1분이고요. 전용면적은 59.50, 실생면적이 72.7입니다. 쓰리룸이고요. 화장실 2개, 거실, 주방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여기에 풀옵션은인데 에어컨 2개, 세탁기, 건조기까지 들어있습니다. 건조기, 냉장고, 여기 실내 공기청정기, 여기 인덕션까지 모든 게 다 갖춰 있어서 그야말로 못 만들어가도 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중공은 작년도 9월 달에 중공이 완료가 됐고 매매가는 5억 8,500입니다.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될까요? 건물은 지금 현재 역세권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또 쓰리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은 1대 1입니다. 또 도보로 1분이면 갈 수 있고 여기에 또 주차장을 1대 1로 굉장히 넓고 또 1층에 들어가면 필러티로 나름대로 안에 지금 현재 조금 공간이 있어서 같은 모든 세대에서 어우러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외부와 내부를 들어갔었을 때 내부는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슬라이드가 중 때문에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기 때문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아주 시원한 감이 있으면서 또 여기에 내장과 외장을 봤었을 때 내장에 대한 신뢰도 또 나름대로 천정과 고가 높아서 상당히 여기가 지금 현재 20평, 22평형의 지금 현재 주택이라고 치지만 그야말로 조금 더 넓은 평수로 보여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화장실 2개에 있어서 이 화장실 2개는 안방과 거실에 있습니다만 이 비대까지 같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상당히 산뜻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주방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컬러가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또 주방에 창문이 되어 있습니다. 창만도 조그만 창문이 아니라 양쪽으로 양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또 여기에 개수대, 개수대죠. 우리가 일반으로 이용한, 사용하는 개수대가 아니고 조금 더 심플하고 조금 더 이렇게 좀 가격이 나가는 그런 개수대라고 하죠. 여기 설거지에 그 싱크, 싱크대 해서 모든 게 하나하나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고급화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일단 뭐 준공 완료가 된 지 반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뭐 신축 건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내부 공간이 상당히 넓게 나왔죠. 쓰리 룸에 지금 화장실이 두 개나 마련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주방도 사진을 보셨겠지만 이 구조 자체가 아주 뭐 시원하게 나와 있습니다. 창문도 금직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공간들 한번 만나보셨는데 이런 공간들을요. 옵션들이 완벽하게 채워 넣고 있습니다.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당연하고요. 건조기에 공기청정기 이런 완벽한 옵션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입지와 호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입지와 호재 어떻습니까? 네, 입지는 지금 실효선을 이용해서 숭실대에서 도보로 1분이라고 했습니다. 고속터미널역에서 지금 현재 내방, 이수, 남성역 다음이 숭실대역입니다. 해서 1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도 또 2호선이라고 하면 서울대에서 봉추천동에서 신림을 이용하겠지만 우리가 7호선에서 조금 나가면 9호선 노량진역을 만날 수 있습니다. 노량진역에는 1호선과 9호선이 있죠. 해서 우리가 그 용산까지 가기까지에 또 내지는 강남까지 가기는 그야말로 20분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해도 여의도나 용산이나 한강대기만 지나면 용산이죠. 바로 오른쪽으로 가면 강남이죠. 왼쪽으로 가면 우리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4통, 8달 모든 게 핵심지구라고 해도 가원이 아닐 정도의 동작구의 지금 현재 상도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쪽에는 지금 한강변이 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강변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강을 끼고 있는 아파트 한강을 끼고 있는 주택 한강을 끼고 있는 빌딩들은 거의가 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그만큼 오르고요. 그래서 주가 얼마만큼 떨어졌느냐가 중요하지만 이곳은 국립현충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한강변에서도 여기에 그야말로 차를 타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녹지 환경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국립현충원이라든가 또는 한강변이라든가 용마산, 국사봉, 까치공원 다 이렇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흑석동이 바로 옆이기 때문에 흑석동이 옆에 있는 지금 현재 국사봉에 있는 산이라든가 국립현충원이라든가 이런 지금 숲세권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우리가 동작구에는 유난히 학교가 많습니다. 대학교가 분명히 세 개가 분명히 있어서 이곳에서 지금 이주할 수 있는 또 수요도 넘치기도 있지만 여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내지는 여기에서 학교뿐만이 아니라 노량진에 있는 학원가까지도 여기서 같이 합세된다면 밀집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여기도 또 업무지구죠. 학원가에 입혀있죠. 입지의 조건이 갖춰져 있죠. 또 업무지구가 입지되었죠. 또 학교도 입지되어 있죠. 이래서 동서남북으로 강남이나 용산이나 여의도나 노량진이나 또 여기서 7호선을 타고 가산디지털이나 이런 부분들도 바로 모든 부분이 교통편에 상당히 좋게 있어서 배후 수요는 나름대로 상당히 풍부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발어제에서 지금 현재 상도동에는 지금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때로도 입지한 곳이 있고 지금도 새롭게 짓는 곳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이렇게 수요도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행정타운으로 인해서 여기에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는 직장인들이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여기 장승배의 종합행정타운이 지금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데 이 종합행정타운을 보면 이곳에 한 곳에 몰려집니다. 그동안 흩어져 있던 경찰서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 내지는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흩어져 있던 곳이 하나로 뭉쳐져서 2023년도에 지금 현재 내년도지요. 건립 예정에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는 나름대로 넘치면서 주변은 개발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마만큼 아파트도 들어오고 또는 이제는 이렇게 행정타운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입주 조건이 강남과 용산과 노량진에 이렇게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게 자동차가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상도의 지하차도도 그동안에 이렇게 높고 아주 조금 더 음침하게 되어 있던 그런 지하터널도 굉장히 개선이 돼서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밝고 차량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밀림도 6호선, 6호선 또 내지는 은평구 3호선 또 내지는 2호선 모두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전철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상을 얘기하지만 지하로 움직여지고 이번에 또 하나의 발표를 놓으면 2량으로 한다는 부분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일반 전철은 아니지만 조금 더 차량을 늘려서 많은 이용을 수용할 수 있게끔 된다고 하니 그만큼 더 이것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개체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늘어나서 수요가 늘어나고 주변이 발전이 되면서 또 지가 상승이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은 주변이 무엇이 들어오느냐거든요. 서초동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사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리털,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되면서 많이 지금 현재 변했죠. 변하고 있고 변했고 또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서리풀 터널이 개통이 돼서 정보사부지 양옆으로 지금 여기에 법원이라든가 대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양옆 풀을 놓고서 서초동에 문화예술복합타운이 들어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바이오러라든가 금융타운이라든가 첨단산업으로 인해서 스타트업으로 입주한다고 하면 여기 주택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업무시설만 들어가고 이렇게 문화예술복합타운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많은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우러서 이분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살펴드리는 곳 일단 초역세권에다가 주변의 학군이 워낙에 좋으니까요. 그래서 수요가 넘쳐나는 곳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지역화 자체가 일단 훌륭한 지역이고 거기다 호재들 상당했죠. 일단 장승백이 종합행정타운 건설 예정지에 인접한 곳이라는 점 이런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곳이고 이뿐만 아니라 신상도 지하차도라든지 경전철 소지까지 교통 호재까지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호재까지 살펴드렸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가격 전략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대표님 상도동의 주택 가격 전략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상도동은 학군과 또 내지는 자연경관과 업무 시설이 모든 게 보유가 되어 있어서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세권에서 지금 1분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3룸인데 5억 8,500이고요. 6층 건물입니다. 예상 매매가는 5억 5,500이거든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